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팝캣TV입니다. 예스라이브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동서울 아트홀에서 팝캣 아이돌 팬미팅 첫 번째 주자로 메가맥스의 첫 단독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메가맥스는 데뷔한 이후 코로나로 인해 팬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매번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팬미팅으로 팬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또 메가맥스의 청량맥스한 매력과 힐링맥스한 음색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팬미팅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학교 컨셉에 맞춰 멤버들은 교복 의상을 입고 1교시부터 3교시로 나누어 토크뿐 아니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동아리 오디션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메가맥스 타이틀곡인 페인티드 러브와 다양한 앨범 수록곡 등 댄스, 노래 커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플로리아 멤버인 MC 예슬의 진행으로 팬들의 이목을 더욱 끌어모았습니다. 예슬 라이브는 이날 진행된 팬미팅을 유튜브 채널 팝캣TV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해 국내 팬들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심용태 총감독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신인 아이돌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팝캣TV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